안녕하십니까 송글씨의 모든것 겟리튜브 입니다. 오늘은 사쿠라 젤리 롤펜을 갖고 와 봤어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인기 상당히 많은 볼펜 이었잖아요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도 이름은 기억 안나는데 약간 그 은색깔 비스도는 이거랑 비슷해요 사쿠라 젤리롤 메탈릭이랑 나와가지고 당당히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인기 한창 끌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때는 뭐 뭐 브랜드도 모르고 뭐 심굴기도 모르고 그냥 볼펜이다 해서 썼던 시기 였으니까 자 오늘은 젤리롤 사쿠라 젤리롤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쿠라는 일본 네 당연히 일본 제품이구요 블로그를 쓸 때 사쿠라라는 단어를 적으면 벚꽃 이라고 바로 이제 자동 수정이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일본어에 민감한데 어쨌든 사쿠라를 쓰면서 블로그 쓰면서 바꿔지는 그런게 기억이 많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사쿠라는 일단은 이렇게 색깔이 특이해서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잉크가 중성 잉크다 보니까 잉크가 약간 줄줄 나와서 오히려 그게 약간 3d 효과도 주고 좀 볼록 튀어나게 튀어나온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 더 아트 워크 할 때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사쿠라라는 브랜드에서 만들었구요 자 바디 컬러는 클리어 합니다 클리어 입니다 투명 이에요 그래서 안이 보여요 네 안이 보이구요 바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어 그립이 따로 없습니다 그립이 없구요 팁도 플라스틱 이고 전부 다 플라스틱 이라고 하면 되요 생각하면 되요 자 캡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열고 하는 캡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잉크는 리필이 없어요 잉크는 리필이 없고 이제 제가 가진 색깔은 이거는 메탈릭 금 색깔이구요 그 다음에 실버 메탈릭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그 다음에 하얀색 이렇게 있습니다 침 굵기도 0.8 이건 0.6 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있네요 길이는요 길이는 뚜껑을 닫았을 때 15.3cm 가 되구요 무게는 뚜껑을 닫았을 때 8g 됩니다 예 오피셜하게 8g 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8g 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수가 됩니다 물에 잘 안 번지는 잉크를 자랑합니다 물론 뭐 썼다가 바로 하면 번지겠지만 조금 놔두면 이제 물에 잘 안 번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이는 요 그 내 손에 캘리그라피 라고 한국 제품인데 이 제품과 검은색 제품과 여기 이 페이퍼는 하얀색 검은색 골드 뭐 이런식으로 있어요 예 하얀색의 검은색을 쓰면 상당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와 이쁘죠 어 사실 제가 한번에만 쓰고 조금 이렇게 긁는 듯한 느낌을 왜 그러냐면 이런 굵기를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자 아주 예쁘죠 그래서 검은색의 흰 바탕을 쓰면 흰 펜을 쓰면 상당히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저는 따로 캘리그라피 액자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글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바탕에 검은 종이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서 액자로 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썼다가 제가 테스트로 해서 망친 거거든요 망쳤다기보다는 그냥 테스트로 해서 해서 지금 이 종이는 이제 버릴 종이라 테스트 한번 써봤습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재밌고 쓰면서 맨날 검은 펜 혹은 뭐 하얀 종이에 검은 펜 이라든가 파란 색깔 뭐 여러가지 색깔 쓰지만 이렇게 검은 바탕에 하얀색을 쓰기라는 어 뭐 이렇게 흔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가지 색깔도 있구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쿠라 젤리 롤 펜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펜을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구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교할 만한 것은 지금은 저는 안보이네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시그노에 또 이런 그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저희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다 써서 버렸나 지금 안보이는데 어쨌든 아 시그노에서도 이런 종류의 펜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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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